여러분 오늘 같이 성공을 설치시키기 해보겠습니다. 코끄리를 우선 자리를 잡아줄건데요. 좁은하니까 자리를 좀 잡아주고 제 생각에는 이 끝으로 이게 접어져요. 접어서 여기 끝에 이 끝에 잡아주고 이제 조립을 할게요. 조립은 간단합니다. 이게 뭐냐? 멍티만 있으면 되고요. 멍티만 하면 되고요. 멍티만 하면 되고요. 멍티만 하면 되고요. 보너젼 뭐 연결할 거예요. 아멘